솔루나? 이건 새로운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해요 이건 괜찮지 해초니까 저거는 진짜 무조건 맛있지 저거는 아이들 밥 안 먹을 때 치트키잖아요 외국인들 김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김 밥 김 밥 김 밥 김 밥 저런 걸 나한테 좀 밀어줬어야지 리얼 프로그램에서 뭘 밀어줘요 생겨주는 어떤 삼촌 느낌 김 밥 어때 어때? 저건 어메이징 어때? 계속 먹으네 진짜 맛있대 시선 걸렸다 김 밥 김 밥 김 밥 김 밥 김 밥 김 밥 김 밥 제주 갈치, 은갈치. 살짝 연해 보이는 게 약간 제 취향이네요. 안 매우고. 봉, 매니 봉. 피쉬. 갈치. 저도 짜고 매운 거 좋아하는데. 우슐렉트. 재료가 신선하면. 살이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 그냥 고소해. 우유 같아, 갈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1등 1, 1등 갈치. 오우, 패밀리. Very delicate. Very delicate. 와, 라면. 나는 다른 거보다. 나는 다른 거보다. 나는 다른 거보다. Really soft. Really soft. Yeah. Kind of like, you know. Yeah, yeah. It's like a symphony. Yeah, symphony. It's like a symphony. A symphony? Okay. Like orchestra. 그 연극처럼 왓들이 이렇게 다 숨어있다고. 방송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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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